혼자 들어가셔도 괜찮겠어요? 죽일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죽였겠지. 그래도 회장님이시잖아요. 내 발로 찾아오게 만들려고 사람도 일부러 보낸 거다. 먼저 머리 숙이기 전까지 절대로 나 죽일 일 없어 걱정하지 마. 안에서 기다리십니다. 내 발로 찾아오게 만들려고 현나 씨, 무슨 일 있어요? 검사님 전에 현우 오빠 찾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지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. 찾았다고 찾았다는 현우 오빠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요?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? 제가 아는 사람이 현우 오빠로 보여져요. 혹시 서주환 씨가 현우 오빠예요? 날씨가 너무 맛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